오늘은 독주폭포 빙벽등반을 갑니다 오늘은 선등머신이 갑니다 백장폭포 도착 독주골은 백장폭포, 천장폭포 그 다음에 만장폭포로 되어있고요 만장폭포가 독주폭포인가요? 아마도? 오늘도 역시 선등머신과 함께합니다 설날에 의무를 다하고 설악산으로 왔어요 야 오늘도 내 지분은 있는거야 백주폭포 출동 백주? 백주대낮이라서 백주폭포야? 안 있는거야? 이거 뭐지? 백장폭포 출발 진짜 어색해 최대한 쉬운데로 엄청 잘찍힌다 얼음이 약간 녹아가지고 샤베트처럼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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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걸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고난이도야 으 일로가 라고 응, 안 보여요. 똑같아. 확실하게 찍어. 어? 위에도 폭포네? 어? 어? 허지. 백장폭포. 언덕. 출발. 여러분은 당빙을 보고 계십니다. 어? 너가 편한 대로 해? 그림레스트에 손을 대야지. 여기에? 그치. 거기에 똑같이 받치고. 급경사. 오, 진짜 멋있다. 여기 맞네. 이렇게 근데 청시인데는 이게 잘 안 바뀌잖아. 이렇게 딱 걸릴 때. 아, 되게 각도 때문에 그렇네. 각도를 잘 조절해서 때려. 문학동아리 회장님, 자꾸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저쪽에. 만장폭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맞아? 맞아, 맞아. 저렇게 생겼었어. 왜? 오, 얼었다. 다행이야. 만장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짝짝짝짝짝. 과연 몇 밑 할까요?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1100만장폭포. 만장폭포를 실제로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조금 기대했던 것보단 너무 미치네요. 그래도 처음 와본 거니까 재밌게 해야죠. 네. 2월 이렇게 따뜻한 날 얼음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하세요. 네. 네, 세장님. . . . . . . . . 엄청 짧아 보인다 근데 턱 위에다 바로 설치하면 발목 더 나가고 그런 거 아니야? 턱 위에다 바로 설치를 했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 발목 딱 박을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발목은 안 박지 더 떨어지지 아 그게 끝이라고? 그 위에 없어 얼음? 에이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 내 신발 찍지 마 내 발 찍으면 힘들어 나가야 돼 오늘 100장, 1000장, 만장 폭포를 등반했어요 만장 폭포는 사실 만장 폭포가 아니고 35m였어요 여러분 실망이 가득하지만 빈벽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둡니다 여기서 장비를 정리하고 또띠아를 먹은 후에 대청봉을 가볼 생각입니다 대청봉은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호박식회도 있어 차에 점심 먹고 대청봉으로 감기 질드~~ 복죽골을 거꾸로 올라서 대청봉을 가려고 해요 빙벽 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운드 밑집까지 아! 어디야! 여기로 올라가! 벽 타고 드디어 독죽골을 탈출했습니다 두 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이제 귀때기 청봉 길인지 뭔지를 따라서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으로 갑니다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중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중청? 소청? 끄청 이제 끄청이야 끄청? 우리가 제대로 오긴 왔어 쉬는 시간 입이 막 바삭바삭 많았네 중청 열었겠지? 열었지 뭐 팔겠지? 글쎄 초코파이라도? 초코파이라도? 양갱 먹어도 됐다 몇몇 식빵 먹어야지 한 모금 남은 물이야 목말라서 물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왔거든 500ml 지금 500ml로 둘이 나눠 마셨잖아 그렇다고 그걸 먹겠다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못 올리거든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 녹지 않을까? 높긴 하지만 눈녹은 물 먹으면 갈증 더 나는 거 알아? 왜? 눈에는 불순물이 많잖아 그래서? 불순물 열 들면? 뭐 먼지도 있을 거고 빨리 녹아라 농화장성인가? 응 농화장성 응 농화장성 농화장성 대전봉 가는 길 울산 바위 충청 대피소에 다 와갑니다 히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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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었어? 아니 못갔어 아 히야봉 못갔어? 망단봉은 한참 밑에고 안 보이지 충청 대피소 여기서는 초코파이, 초코바, 캔커피, 물 2L 매점 닫기만 해봐 진실의 순간 히야봉 인간발라 가잘이 없고요 캔커피 없고요 유류 햇밤 밖에 못 먹어요 쓸쓸한 물만 남았어요 초코파이와 초코바 어딨나요? 마지막 남은 홍삼양갱으로 배를 채우고 오색으로 화산합니다. 지금은 5시 5분. 9시에 출발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설악산에 갇혀 있습니다. 독주꼴로 올라와서 대청봉 완료. 대청봉 태어나서 세 번째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대청봉. 사운딩머신. 오늘 승반 계획에 대해서 한 줄 소감평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존스오프킨스 대학 산학부 08학원 출신과 동반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미국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선배가 얘기하면 그냥 해야 되는데 자꾸 아깝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독주폭포를 한번 등반을 해보고 싶어서 올라와가지고 독주폭포를 등반하고 거기서 일정을 급변경해서. 왜 급변경했죠? 독주폭포가 60m였는데 60m인 줄 알았는데 30m밖에 안 됐기 때문인가요? 어 맞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좀 더 길게 등반을 하자. 그리고 존스오프킨스 출신 존스오프킨스 산학부 08학원이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검사검사해서. 나 지구력은 먹을 것만 주면 끝내주거든. 오늘은 약간 식량이 부족해서 그랬어. 물이랑. 요쯤이. 요 계단 시작하는 데가 독주골 초입인 것 같은데. 바로 이곳. 독주골 입구에 9시 30분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려 저녁 7시 30분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희 선등버신 문학동아리 회장님께서 독주폭포를 지나고 갑자기 대청봉을 가자고 해가지고 독주폭파가 너무 시시했거든요. 그래서 대청봉을 찍고 오색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8시가 다 돼갑니다. 빨리 인재로 넘어가서 짜장면이를 먹어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등반 한마디 해주시죠. 천둥머신님. 아주 훌륭한 등반이었어. 여기 남아있어요. 난 갈게.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온다. 짜장면. 끝났다. 10시간 끝. 아이고마. 힘들어요. 발톱이 안 빠져 있기를 바랍니다. 독주골에서 독주폭포를 빙벽 등반한 뒤에 독주골로 올라와서 끝청. 끝청. 중청. 그 다음 대청봉으로 올라오신 분 찾습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초등이에요. 장비 다 갖고 왔으니까 등반입니다. belliirus to find the fish. soul video, jagpare out of the quaff. Olivia,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this. the car. beskat and take aft out. Let me go.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this.